자 두번째 성유리왕 그리고 유진 자 우리 3번 치고 한치만 한 번 자 아 자 손 잡고 준비 시작! 자 쥐며는 자신생이에요 자 진팀이 진팀이 앨범 만장들나가기 하나 둘 셋 야 괌에서 놀았다니 진짜 뭐야 어? 놀았다고요 어? 진짜 진짜 어? 여유야 여유 어? 유리 약할 적 아니에요? 야 야 유진 지금 이쪽에서 카메라가 안잡아서 그렇죠? 표식둑의 이 근육이 문제됩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예명이 많이 쓰입니다 전진, 강타, 서태지, 신혜성, 최정한, 진주는 모두 예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모듭니다 모두 모두 네 주택표권 없이 좋습니다 정답은 O 자 반대편을 어 손 바로 옆에 야 잔일하게 한쪽 방향을 네 노려서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